햄튜브 안녕하세요? 구르마? 안녕하세요? 구르마 안녕하세요? 구르미 안녕하세요? 구르미? 말 걸지마 햄튜브이 오늘 촬영한다고 이렇게 멋지게 멋쟁이 힙뷨리 와이셔츠를 입었답니다. 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힙뷨리 셔츠를 입었답니다. 제가 교정을 시작한 지 벌써 거의 2년이 다 돼간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교정을 하기 전에 처음 교정을 시작했을 때는 제가 머리가 쇼크헛이었는데 2년만에 이렇게 완전 장발 튜브가 되어버렸다 장발? 장발? 장! 장하다 햄튜브! 발! 그만해 그래서 오늘은 교정.. 거의 다 끝난 특집 교정 공감 10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까지 교정 공감 10가지 특집 바로 시작해볼까요 교정 특집 교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택권이 아직 있으신 분들 교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비싸다 네 그러면 이번 달에 사진 찍고 다음 달에 교정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근데 혹시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은 5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00만원.. 네? 만원이 500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오.. 500만원.. 뭐? 할부로 2년동안 한 달에 20만원씩만 내시면 되세요 어우 괜찮네요 교정할게요 두 번째 발치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겁나 무섭다 승현님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굉장히 튀어나오고 또 아래턱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셔가지고 발치를 하지 않으면 교정으로 큰 효과를 보시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으세요 발치요? 몇 개나 뽑아야 돼요? 네 개 뽑으시면 돼요 네? 네 개요 네? 네 개요 네? 개? 네 개요 윗니 두 개 아랫니 두 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괜찮네요 뽑을게요 세 번째 이가 움직일 때 정말 아프다 교정하고 하루가 지났다 이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굉장히 아프다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 같아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양치로 해볼까? 양치로 해볼까? 아 너무 아파 양치도 아프다 내가 내가 왜 돈 주고 이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일까 아 아 네 번째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다 다섯 번째 음식이 이에 엄청 낀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맛있었다 그치 자기야 이에 엄청 꼈다 진짜 엄청 돼 어머 어떡해 웃어? 아니 귀여워서 어 맞네 너무 역겨운 거네 너 내가 역겨웠니? 아니 나 그래 그래 이제야 인정하시네 사실 밥 먹고 맨날 이에 끼는 거 너무 역겨워서 참기 힘들어 근데 너 그거 알아? 나도 너 역겨워 손님 손님? 10분 뒤에 내 방에서 만날까? 하 그래 아 아 참 양치 하지 말고 응 여섯 번째 쩝쩝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가네 알고 싶다 저 사람에 대해서 어디 갔어 안돼 잘가요 내 사랑 일곱 번째 양치가 오래 걸린다 네 다들 양치를 할 때 3분이면 된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당신의 이에 이게 달려있다면 아닙니다 일단 양치 해줍니다 이렇게 생긴 칫솔로 한 번 더 양치해줍니다 이걸로 양치를 하고 나면 내가 몰랐던 음식물이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에 끼어 있던 음식물이 나중에 충치가 돼서 내 통장에 100만 원을 앗아간다는 거 아오 왜 배웠는데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면도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칫솔로 양치를 다 해주었다면 이제는 치간 칫솔로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해줍니다 이거는 진짜 꼭 하셔야 돼요 필수 코스 이게 없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이 간격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이 사이에 낀 음식물 다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금니 이렇게 치간 칫솔을 완료해줬다면 마지막으로 치실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치실을 안합니다 귀찮으니까요 원래 치실까지 해야 되는데 비밀로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글을 해줘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덟 번째 그래도 충치는 더 잘 생긴다 근데 진짜 억울하죠? 양치는 더 열심히 하는데 충치는 더 잘 생겨요 교정을 하면은 충치는 그냥 운명이에요 둘이 둘이 이렇게 그리고 교정을 하다가 충치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치가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치료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래도 교정을 하실 겁니까? 난 이미 늦었지만 당신한테 아직 선택권이 있다고 돌아가 이 세계로 오지마 너희 자식이 감히 우리를 배신해 교정 경찰관? 펜튜브 당신은 교정을 배신했다 교정 기간 3년 연장형에 처한다 3년아 제발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3년 더 하는 건 제발 그렇게까지 후회를 한다면 할 수 없구만 네 교정으로 이행실을 깔쌈하게 한다면 이번 한 번쯤은 용서해줄 수 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 교정은 정말 정말 겸 정말 후회할 짓이다 자식이 그래 끝까지 연행시켜 아 그래도 지구는 두물고 교 교정은 힘든다 아홉 번째 고무줄이 진짜 귀찮다 이거 교정을 해보신 분들은 진짜 다 아실텐데 교정하다가 중간에 고무줄을 끼워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교정 장치에 보면 후크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고무줄을 걸어서 윗니에다 하나 걸고 아랫니에다 하나 걸어서 이렇게 입을 벌리면 고무줄이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지게끔 하는 뭐 그런 뭐 어쩌구 한 교정 장치 중에 하나인데 그 고무줄을 처음 끼고 한 하루가 지나면은 마치 교정기를 처음 했을 때 그 이가 흔들리는 고통을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 마음과 그 아픔 모두 다시 겪어야 합니다 그만큼 근데 고무줄을 진짜 병원에서 시킨 대로 성실하게 껴줘야지만 이가 빠르게 움직이고 나의 고통이 빠르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열심히 꼈거든요 치과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눈에 보이는 변화 저를 2년 넘게 구독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 입모양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변화가 눈에 확 보이니까 그 2년 동안 고생했던 게 살짝 아주 살짝 그 좀 누그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교정은 힘들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정 시작할 때 이를 4개나 발치를 해가지고 입모양이 많이 바뀔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그런 교정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2년 동안 개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받다 갇히면서 충치는 충치대로 생기고 그 생리 뽑아야되고 아니 왜 그런 고생을 내가 하고 있지? 약간 교정 중간에 눈물이 날 정도로 후회를 했는데 이미 해버렸으니까 저는 그냥 꾹 참고 버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뭐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이유는 있는 거니까 교정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치과에 가셔서 상담 받는 걸 추천드리고 약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2년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결과에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기 근데요 네? 교정 후에도 유지 장치를 평생 끼셔야 돼요 네? 유지 장치를 평생 끼셔야 돼요 밥 먹을 때 빼고 양치할 때 빼고 평생이요? 최소 3년만 끼시면 되세요 괜찮네요 3년이면 할만하다 다음 달에 교생 들어가시면 될 거 같아요 조용히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고마 촬영하는데 똥 잘 땄어 고마 발치는 본인의 선택이고 생리를 생리? 생 생 생 생리를 뽑는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으니까 잘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민도 안하고 그냥 네 뽑을게요 라고 해버려서 멀쩡한 이빨 4개를 그냥 뽑아버렸기 때문에 약간 후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